대결 대결 잠깐만요 포로가 큰 야 선생님 왜 잡는 거야? 아니야! 아니 잡는 악이 이미 잠깐만 나도 나도 진심을 다 선생님 이겨주세요 제발 네 이거 앉아봐요 여기? 앉아봐 하나 둘 셋은 이거 알죠? 셋 타면 하는 거예요? 하나 둘 셋 선생님 진짜예요? 웃지 말고 하세요 진짜예요 으아악 진짜예요? 갈게요 아름아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! 갈게요 아름님은 손이 얇아 얇아요 뭔가 전 되게 다 부졌나요? 뭔가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으면 맞아 손 손이 됐어 진짜 다 부졌어 아니 10%의 가능성이 있어 하나 둘 셋 아니 내가 이겼다 아니 10%라구 넷 넷 넷 넷 한번 들어가 만약에 감사합니다.